한화 호텔앤드리조트 63 스카이하트 미술관이 판화기법의 작품만을 모은 전시인 프렌트메이킹을 오픈했습니다.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김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이번 전시는 판화라는 장르에 집중한 전시로 국내 대표 판화가들의 작품과 해외거장의 판화작품을 기법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전시는 판화를 찍어내는 원리에 따라 볼록판, 오목판, 평판, 공판 총 4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판화에 대한 이해와 판화의 예술성을 확인하며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또한 전시와 더불어 전시실 내 판화 공방을 운영함으로써 판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공방 운영은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21일부터 63 스케어 홈페이지에 안내될 예정입니다.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김보연입니다.